지방자치법에서 사무의 성질은요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자치사무여 또는 국가사무가 위임된 위임사무여에 따라서 법적 규율이 달라져요. 시험에서는 자치사무가 자주 나옵니다.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무가 많이 나오고 국가배상법에서는 기관위임사무가 많이 나와요. 잘 모를 때는 그렇게 때려맞히지만 때려맞히면 안되죠. 알아둬야 됩니다. 구별기준은요. 근거법령이 물리적 해석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근거법령의 해석이 중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2차적으로는 성경책 즉 사무의 성질 경비보다 최종적인 책임기속주체 마지막 3차는 보충적으로 9조와 11조로 판단한다. 사무의 성질은요. 다른 쟁점을 풀기 위해서 모두의 앞부분에서 먼저 검토해야 될 내용입니다. 근거법령, 성경책, 보충적으로 9조, 11조. 9조는 자치사무, 11조는 국가사무가 됩니다.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. 그 정도면은요.